헤어져야 한단 걸 알아요 그날이 온 것을 알아요 아주 조용히 일어날게요 새들이 놀라지 않게요 준비할 수 없던 거 알아요 그대는 울고 싶어져요 그래요 하지만 마음 깊이 알아요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겸손한 그대요 어딜 가든 사랑 받기를 바래요 부드러운 바람이 부네요 어서 가세요 먼저 가세요 찬송한 그대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찬송한 그대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마세요 라라라라라라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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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theory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컨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나약해지지만 죽음보다 두려운 건 나를 잊는다는 것 기억의 부재일 겁니다 그래서 사망률 1위 질환인 암보다 한국인은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꼽습니다 암이나 다른 불치병처럼 신체적 고통은 덜하지만 자아를 잃고 망각의 다리를 건너는 일이 생전에 내게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이 꼭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오늘 포 유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내 건강과 소중한 기억에 관한 얘기를 이어갑니다 조영준 신문님께서는 지난주에 스틸 앨리스 젊은 나이에 치매를 앓는 명문대 교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스틸 앨리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또 나눈 이야기 말고 또 제가 이번에 또 관심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치매 환자를 누가 돌보는가 이런 것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자녀 중에 3남매가 있는데 가장 엄마랑 관계가 안 좋았던 그 막내 딸이 이제 엄마를 돌보겠다고 집에 남죠 남편도 떠나고 다른 형제들도 다 외지로 떠나는데 신문님은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딸 이름이 리디아일 건데요 그 리디아하고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를 보면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이렇게 나누기는데 셋째 딸은 연극을 한다고 늘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엄마가 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보면 사실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직전에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스가 잠깐 정신이 못 들었을 때 자기 셋째 딸의 일기장을 읽었는데 그것 때문에 리디아가 화를 막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엄마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근데 또 리디아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정말 리디아가 엄마의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본인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마 두 사람의 화해의 시작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딸의 모습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녀관계인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또 말썽피운 딸이 또 엄마를 돌본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또 인간의 또 어떤 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는 환자도 돌보시지만 또 보호자도 만나시면서 상담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떤 모습을 보시고 느끼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가장 어려워하는 때가 그 때 같아요 약간의 기억력을 해서 좀 실수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좀 받아들이는데 어느 순간이 왔을 때 그 자식들의 이름을 모른다든가 그 다음 단계에서 아예 얼굴도 누구세요라고 한다든가 했을 때는 굉장히 낙담을 하죠 노인요양시설 같은데 이제 어머님을 보셨는데 자주 찾아뵙죠, 찾아뵙는데 어느 날 가니까 누구시냐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충격이 자식들한테는 큰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 경험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을, 진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굉장히 어두우셨던 할머님이신데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거기 돌보시는 분한테 무슨 일 있어요? 여쭤봤어요 아들 왔다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하면서 진찬해 드리면서 할머니 아들 왔다 갔어요? 여쭤봤죠 아니 금방 얘기를 했는데 그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 옆에 돌보시면 문의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환자 어르신한테 여쭤봤는데 아니시다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 본인은 또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아, 이게 그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기억은 지워져도 느낌은 남는다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적으로 볼 때도 뇌 안에 우리 기억에 중추라는 해마라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편돌하고 감정을 하는 것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없어져도 그 느낌 남는 거예요 치매 어르신들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진행됐을 때 가족을 대서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리는데 아들이 오시면 아, 뭔가 그 느낌이 아, 저 좋은 사람 그 좋은 가족이 왔구나 좋은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그것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님께서 그렇게 어두우셨는데 아들이 왔다 가니까 하루 종일 고담 날인데 하루 종일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족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치매 진내서 자식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이 이름 모르고 혹시 얼굴도 지워졌다 하더라도 아, 굉장히 좋은 느낌, 감정은 남아있다 그 치매의 말기 부분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충격하고 그때부터 안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나를 기억 못한다더라도 내 느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 감정은 계속 쉬어야 된다는 나눠진다는 것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 치매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알아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릴 건데 뭐 타로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그런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그 좋았던 감정은 기억과 상관없이 남아있다 선생님, 저는 좀 엉뚱한 생각도 해봤는데 성경 속에 어떤 기억과 관련된 얘기라거나 아니면 뭐 치매를 저희가 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지 그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사실 치매라는 게 현대적인 질병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치매를 직접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병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성경에 묘사하는 정신병 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어떤 해석을 봤더니 그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누브간데살 왕이 나와요 그런데 그 왕이 좀 이렇게 어떤 그런 모습이 변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방신을 따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건데 이런 게 이런 치매의 어떤 영향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아마 왜냐하면 사실 인류 역사와 함께한 것이니까 고향이 있었겠죠 인간의 삶에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 스트레일리스를 보면 가족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치매가 그래서 혹시 가족력이 원인이 정말 되는 건지 우리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거 유전병 아닙니까?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도 유전병인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런데 가족 경향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지금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조상들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우리 모습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 몸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유전자로 했을 때는 유전자 중에서 치매 위험 유전자라고 하는데 아포이포라고 해서 그것이 좀 있으신 사람들은 알지않아 치매가 더 걸릴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그게 하나 있을 때는 한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두 개쯤 있으면 한 20배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관련되죠 또 하나는 그런 유전자 적칭은 아니고 가족이라는 건 항상 같은 걸 먹잖아요 또 같이 술 좋아하면 또 술 좋아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가족적 생활 습관도 같은 것이 가족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완전 유전병인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들이고 하지만은 어떤 우리 몸에 전해지는 그런 가족 경향이 있고 또 생활 습관에서도 가족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님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 저한테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꿀 것들 생활 습관 부분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안 좋은 내공에 안 좋다면 그런 걸 바꾸는 데 자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조 증상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조 증상이라면 조금 애매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들 이제 약간 우울해진다든지 표정이 없어지니까 일단 이제 그런 경우들인데 저희가 이제 우울증 어르신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을 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짜 치매라고 그러죠 왜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은 치매 검사를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증이라서 살기가 싫어요 모든 걸 세상 만사가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젊은사가 와가지고 저 검사 좀 할게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뭐 계절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그런 거 물어보면 우울증 환자들은 어떨까요? 하... 나도 참 내 인생도 그렇지만 저 질문하는 사람도 저 인생도 참 저런 거나 물어보는 사람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반면에 치매 환자들은 오히려 또렁또렁하게 쳐다보신 경우들이 있어요 조기 치매 때는 오히려 물어보면 눈을 반짝하면서 몸까지 앞에 이렇게 대시면서 옆에 며느리 아가 그거 뭐였지? 아는데 지금 생각 안 난다는 걸 좀 강조하면서 대답 못하는 경우들이 관심이 있는데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 환자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대답 많았고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치매랑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성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우울증 그런데 치매 알자면 치매는 치료가 잘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약도 이렇게 아주 효과적인 약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울증은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같이 있을 경우라든지 한 가지가 의심되는 경우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우울증 구분을 먼저 치료해주고 또 우울증하고 치매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우울증을 치료해주면 이 치매도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하고 구분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면 어떤 치매도 아니다 이렇게 진단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있죠 환자분들은 피 검사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하고 또 MRI 찍으면 치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MRI에서도 치매 환자들의 특징적인 어느 부분이 위축돼 있다는 느낌이 보이지만 MRI 찍는 더 큰 이유는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거니까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그런데 알자면 치매를 잘못 생각하는 거니까 그럴 것이 더 크고요 실제 가장 큰 거는 질문을 해서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을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시계 그리기 같은 걸 지켜봅니다 시계 그리기 시키면 굉장히 간단하고 빠른데도 치매 어르신들은 시계를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던 분인데 은근히 시계도 못 그리시고 그러시면 또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캐치를 하겠네요 시계 원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각 시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이걸 폐는 안 잡아버려 주었기 때문에 아 나 폐 못 잡아 그러면 이제 시계를 어떤 원을 본인이 그리라고 하는데 원을 먼저 그려주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수차도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치 쓰지 말고 표시만 해도 하도록 하면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뇌질환 하면 사실 치매 말고도 우리가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치매랑 치매도 뇌질환인데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할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우리가 어촌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일하시는 게 이런 일을 하시죠 뭐 생선을 담는다든지 뭐 저거 할 테고 산에 계신 분들 또 나무 부분들 뭐 이렇게 농사진 이렇게 지역마다 하는 일들이 다른 것처럼 뇌도 위치마다 하는 것들이 달라요 근데 알자이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해마라고 아까 말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해마라는 것이 뇌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데 그것부터 망가져요 그것부터 위축이 되니까 보통 기억력이 떨어지고 저건 잊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가요 뭐 관자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쪽 정도가 그 부분은 주로 어느 쪽에 관계돼서 어느라 관계된 실수를 좀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오면 두종협이라고 하는데 두종협 쪽에서는 주로 이제 공간 감각이랑 관련돼요 그래서 뭐 기를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더 진행되면 이제 그때서야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 전두협 주로 성격 변화가 온다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알자이머에 이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뒤서 앞 깊숙이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앞쪽으로 나갔다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럼 아 알자이머 치매의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할 수 있는데 전두협 치매 같은 건 이쪽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격 변화부터 오기도 하고 또 뇌졸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또 이쪽이 망가졌다면 기를, 기억력은 기를 좋아한다 그 부위에 따라 다를 때 파킨슨 같은 경우는 주로 파킨슨이 도파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파민을 하는 역할이 시동 거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자꾸 적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운동 쪽에 문제에 대다가 서서히 이제 혹시 오래되면 이제 인식이능 쪽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알자이머라든지 파킨슨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진행되는 것들은 주로 혈관성 치매가 많고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나냐 어떤 형성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중풍이나 파킨슨은 일부 몸의 기능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네 내 출중 혈관성 치매는 이제 우리 기능이 그 관련된 부분이 인식인에도 그렇지만 이제 근육 쪽도 문제가 되죠 네 자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침에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 병과 싸워야 되는 데죠 말이죠. 그런데 그 영화 스틸앨리스에서 앨리스가 자기가 침해라는 걸 알았을 때 거기에 반응한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조시문이 한번 영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앨리스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그런 준비를 해요. 그래서 기억이 좀 있을 때는 이거를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컴퓨터에 이렇게 특정 폴더에다가 파일을 만들어서 그러다가 자기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놓는. 신부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위한 비디오도 찍어놓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알츠하이머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고를 3일 이상 썼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읽었는지 어디까지 말했는지를 모를까 봐 형광펜을 가지고 치를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발표를. 또 중간에 보면 원고를 한번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저는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래도 이걸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실수를 안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것을 보고도 가족들이 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로 남습니다. 교수님 환자들 중에 치매라는 것을 알았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좋은지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시고 영화에서처럼 좀 젊은 나이에 또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은 더 충격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치매 초기는 이제 건망증인지 만약에 치매 초기인지 잘 구분이 안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한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초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망증에서 치매하니까 그럴 때 한 번쯤 검사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사 받는 거는 그 치매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도 검사 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잘 모를 때 그 진화보면 알아요. 만약에 건망증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년 지나도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그냥 그 정도인데 치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월, 1년 지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저기 할 때 혹시 그거는 처음 흔히 베이스라인으로 검사해 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했을 때 비교화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6개월이나 1년 전에 이랬는데 이런 거 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겠구나.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도 정보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의심이 되거나 그럴 때는 한 번쯤 치매들 떠나서 그냥 한 번 기억내고 우리 건강검진 체크하듯이 한 번 정도 간단한 아주 복잡한 검사들, 비용 드는 검사 말고 간단한 검사라도 먼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치매 중기쯤 넘어와면 이상행동들이 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가족들이 그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엉뚱한 행동하면서 조절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족들은 대부분 치매 말기에 왔구나 그러는데 의학적으로 말기가 아니고 그때가 중기예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알짜모 치매가 한 12년, 13년 이렇게 간다면 사실은 가장 크게 문제 있는 그때가 중기에서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행동들은 약이 또 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치매 약은 나와 있군요. 치매 약들에서 인지기능에 대한 약들도 있지만 또 하나 약들은 행동장애 있을 때 행동이 막 과격해지거나 그랬을 때 그걸 조절하는 약들. 또 불면증이 있을 때 그걸 조절하는 약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쓰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많은 가족들이 어머니 이상해졌으니까 이제 말기니까 치료 포기해야 돼.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혹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혹시 그 이상행동. 치매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상행동 조절하는 건 어떨까. 그런 치료 약물을 적절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진행됐을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기억은 사라져 또. 감정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감정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것은 치매 환자한테 참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나눠서 대처하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좀 다르게 대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신마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이런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인식 그런 체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만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하신다는 거. 아까 기억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특별히 보면 사실 생로병사라는 게 결국 하느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자라나고 또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또 죽을 때까지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함께 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늙음도 하느님의 은총이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좀 잘 못 보고 못 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또 하느님 안에서 보면 내가 조금 이 시간이 되면 좀 화해하고 살라는지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나쁜 기억도 좀 잊고 좀 하느님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저 영화 안에서 보면 앨리스가 보면 처음에는 그걸 보면 되게 자기를 챙기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내려놓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때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제가 실수하는 것도 당연해지고 또 남들 앞에서도 또 미안하다 이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그런 너그러움을 찾아갈 수 있다면 또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보면 가족들에 대한 관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앨리스도 보면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다가 자기 딸이 찾아왔나 그래서 그때 이제 실수하면서 이제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를 잘 지켜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기억을 일부는 기억을 하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는 좋았던 느낌을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지로 기억이 오래 남는 거는 어떤 것들을 주로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억을 이제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치매를 누가 진단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들과 며느리 중에서 누가 더 치매를 빨리 진단할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며느리가 부인이죠. 부인이 여보, 어머님 건강검진 좀 한번 받게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이렇게 챙기네 그러면서 기쁘게 출근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뭐 그러면서 했는데 또 한 일주일 동안 아무 저걸 액션을 안 취하니까 부인이 다시 또 출근하는 남편한테 여보, 저기 건강검진. 건강검진 하면서 한번 치매검사 같은 것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떨까.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보통 이런 말들을 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신 우리 엄마가 치매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 지난주에 결혼식 갔을 때 봤잖아. 그때 동네에 오시는 친구분들, 친지 분들은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벌써 그분들 다 이러면 나보다 더 똑똑하시던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거죠.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들은 장기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님 장기 기억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며느님은 어머니께서 좀 단기 기억에서 문제가 있으면서 실수가 집에서 일어나고 있고 날도 퇴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알짜마 치매의 특징적으로는 단기 기억은 부터 망가지고 장기 기억은 나중에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신문이 말씀처럼 과거의 그런 느낌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생생하게 오랫동안 좀 남아있고. 오히려 최근의 것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기억이 잘 유지가 됐다고 해서 아침이 아니다. 그건 아닌 거니까. 며느리 말이 맞을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한 번 좀 체크해보는 거고 또 체크해서 잘 모를 때는 한 번 아까 만든 대로 한 6개월, 1년 후에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걷는 게 좋다 그런 얘기도 했고 술, 담배 당연히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농담을 하면서 고스톱을 치면 치매 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조신 분은 영화 좋아하시니까 영화 많이 보시고. 우리 교수님도 책도 쓰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치매 예방에 좋을까. 그렇다고 제가 고스톱을 치는 건 아니고. 젊었을 때 많이 쳤지만 허리가 아파서 못합니다. 저도 걷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뇌 활동이 아무래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다 특징진도 있으시죠. 영화 좋아하시고. 그렇죠. 우리 찬미 씨는 노래도 만들고 쓰고. 노래도 부르시고. 아름다운 노래 아까 들려주셨는데. 만약에 신부님께서 영화만 그냥 본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입력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력을 좀 더 상상시키는 데는 앞뇌를 좀 더 작동시키면 좋은데.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화를 또 요약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글도 쓰시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 적응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아웃풋을 내죠.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치매 예방. 그러니까 인품보다는 아웃풋이 더 많은 뇌 활동을 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노래 좋아하시고 듣기만 하시고 직접 노래도 저기하시고. 또 하나는 또 연주를 하시잖아요. 손동작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 연주한다든지 손동작 많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부님 책도 좋아하시지만. 제가 SNS에서 뵈면은. 많이 걸으신 남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던데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특히 운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행동인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치매 예방이. 권리 확률이 1점.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한 1.8배. 거의 2배 가깝게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신부님 운동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 뇌 건강과 치매. 그리고 기억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또 내가 만일 치매를 앓고 있다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위로를 청하면서 좋았던 기억. 감사한 기억을 매 순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 스틸 앨리스의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순간을 사는 것과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용준 신부님, 이상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크컨서트 포 유.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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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